자, 이어서 작전주 돌입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작전주는 아, 이게 수혜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작전주를 골랐습니다. 지난주에 HMM을 한번 했었잖아요, 분석을. 이번에는 또 다른 축, 또 다른 국내 최대 벌크 선사, 바로 이 기업입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바로 펜오션을 오늘의 작전주로 봤습니다. 자, 펜오션을 고른 이유는 한 4가지 정도가 크게 됩니다. 펜오션은 잘 알다시피 국내 최대 벌크 선사고요. LNG 운반은 벌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탱커, 곡물 트레이딩까지도 하는 이쪽 라인들.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가기는 하는데, 범, 반 컨테이너, 비 컨테이너 쪽의 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하면서 두 가지 테마가 거의 핵심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하나는 철강, 화학. 특히 철강 가격이 오를수록 벌크 선, 또 벌크 운임은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중국 경기 부양의 이런 금속 가격 반등이 첫 번째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기후 관련한 기상 뉴스들 좀 보시면은 라니냐가 온다. 엘리뇨가 가고 라니냐가 오면서 이번 겨울 정말로 정말로 북반구의 추운 겨울 올 거다라고 해서 최근에 천연가스가 거의 급등, 폭등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벌크 선 뿐만이 아니라 LNG 운반선도 상당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LNG 운반선 쪽의 실적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유가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미국이 자신들의 원유를 수출하면서 누르고는 있지만, 이번 미 대선 전후로 해서 특히 최근에 연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들 나오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도 지금 살짝살짝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커지고 실시적으로 이번 주나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유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유가 오르면 이제 탱커선, 여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탱커선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 그리고 싱가포르가 중국의 곡물 유통, 곡물 트레이딩도 하고 있어서 달러 약세에 따르는 곡물 가격 상승되면 이것도 함께 테마로 보면 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회사 소개를 하면 페노션이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은 옛날 범양그룹, 범양상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범양상선이 STX 페노션으로 갔다가 이것을 우리도 잘 아는 닭고기 업체죠. 2015년이었나요? 하림이 바로 이 STX 페노션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페노션이 됐고요. 크게 벌크와 비벌크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배, 해운은 크게 컨테이너와 벌크로 나뉩니다. 컨테이너는 상하의 운임지수에 이런 데는 컨테이너를 싣는 거고요. 벌크는 철강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를 쌓아두는 건데, 철강과 석탄의 벌크뿐만이 아니라 페노션의 장점은 LNG 운반선, 탱커 같은 비벌크도 함께하는 또 그런 운임사다, 해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때 영업이 980억 나오면서 되게 부진하다,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 저는 오히려 1분기가 원래 비수기인데 그걸 감안하면 나름 괜찮았다라고 2분기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났는데요. 2분기에 상당히 실적 개선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300억이 넘었고, 전년 농기 대비 8% 오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3분기, 4분기에 훨씬 더 실적 개선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먼저 최근에 긍정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HMN 분석할 때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똑같이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벌크선 쪽은 드라이 화물, BDI라고 하죠. 드라이 인덱스 쪽의 운임지수와 똑같이 가는데, 최근에 BDI, 벌크선 건화물 지수를 한번 놓고 보면 약간의 기대해 볼 만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때부터 크게 BDI 지수를 좀 놔뒀는데,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다가 여러분 2020년에 한번 볼까요? 코로나 때 완전히 공급망이 깨지면서 2021년, 2022년 완전히 BDI, 건아물 지수가 대폭등을 하잖아요. 저때 페노션을 비롯해서 해운주가 한번 있다가 공급망 해결되면서 쭉 떨어지다가, 홍해 사태 중동 리스크 나오면서 2023년에 한번 튀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에 다시 BDI의 반등들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2,100포인트만 이번에 제끼면 그다음 레벨로 또 상승이 위에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벌트 건화물 지수, 벌크 드라이 인덱스를 좀 본다면, 실질적으로 아마 뭔가 시장은 먼저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 부양의 철강 가격 거의 바닥 찍었다는 리포트들, 이번 주도 주말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적가 밀어내기 물량 끝나면서 철강 가격 오르면 벌크선, BDI 운임지수 오르고, 여기에 페노션에도 긍정적인 주가 나오고 있고요. 홍콩 증시 보면 해운주들 지금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오르고 있죠. 이런 거와 연계 속산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지난주부터 천연가격 가격이,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가스 관련 주도 굉장히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라니니아로 인한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벌크선 뿐만이 아니라, LNG 운반선도, 또 벙커링도 하거든요. 이런 다각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LNG 운반선, 뉴브레이브라고 해서, HD 현대중공업까지도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천연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스 관련 주도 주목하시지만, 페노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천연가스 가격 보세요. 지금 금요일에도 거의 4%대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 재료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탱커, 지금 원유를 담는 탱커 쪽 라인도, 페노션에 지금 보니까 18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는 우리가 아는 엑소모빌, 셰도 있고, 국내의 SOL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국제 유가가 상당히 눌러났잖아요. 70달러, 깨진다 만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동 리스크로, 또 미 대선 끝나고, 유가가 곧비 풀린 듯 터지게 될 때는, 다시 유가 상승, 이게 운임에 그대로 전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혜택, 수혜주다. 또 끝으로 곡물 트레이딩도 합니다. 벌크선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중국에서 곡물 트레이딩도 하고 있어서, 아마도 곡물 가격이 다시 또 오른다면, 여기에 남몰래 웃는 수혜주, 여러 가지의 발을 다 드려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HMM 인수 못했잖아. 웬 닭고기 회사, 펜오션이 왜 어떻게 HMM 인수해서, 그 결렬된 후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밀렸는데요. 이제는 HMM 인수, 요테만은 좀 접어두고, 해상 운임, 특히 벌크선, BDI들 살펴보시면, 펜오션 투자에 좀 더 많은 팁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작전주, 펜오션 달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